예비군 1년차 가 아니지 1년 남은 1년차 검은색 3장 빨간색 3장을 준비했어요 이렇게 확인 한번 더 시켜줘 빨 빨 빨 검 검 검 검은색 3장을 내려놓을게 이렇게 3장 섞을거에요 빨간색이랑 신기하게 검 빨 섞는게 신기한가 빨 누가 봐도 섞었잖아요 그래 섞은거지 근데 여기서 홍 홍 홍 효과 잘 만들었다 검은색이 올라오겠다 다시 이쪽은 당연히 빨간색 3장이 이렇게 남아있겠죠 다시 빨간색 3장 검은색 3장인데 다시 섞어볼게 검 빨 검 빨 검 빨 뭐야 보면 다시 홍 홍 홍 다시 또 검은색이 위로 올라오게 돼 여기는 당연히 또 빨 빨 빨 이렇게 되는거죠 놀랍도록 신기한 볼일에 한 번 더 했어요 아니요 왜요 한번 더 해야지 왜요 이제 섞이는거 남았잖아 뭔가 아쉬운거 아닌거 한번 더 보여줄게요 다시 그대로 펴놓고요 한 세번째 정도 머리 meule가 나와있겠죠 한번 섞여줘야 이렇게 섞어줄게 이번엔 좀 특이하게 관객이 효과를 내는거죠 응 헝헝헝 해주면 놀랍게도 놀랍게도 다시 만들어 만들어 아 조금